안녕하세요 얌체불입니다. 오늘도 새벽에 달립니다. 어제 어프로치를 연습했는데 어프로치 지지를 면하기 위해서 오늘 잘 쳐보도록 할게요. 자 어프로치 하러 갈게요. 투혼 축하드립니다. 버디 찬스 지금 첫 홀인데 와 라이트 엄청 밝죠? 첫번째 홀 열심히 뛰어서 화병조정으로 잘 쳤구요. 이제 두번째 홀 들어갈게요. 야간이라서 아 야간이 아니고 새벽이라서 시원한데요. 아직까진? 지금 일곱번째 홀을 가고 있는데요. 지금 몇시? 한 6시 됐나? 10에서 새벽 때는 좋은것 같아요. 이제 끝나면 씻고 가도 한 9시 반 정도? 아주 좋죠. 다들 아주 쫀득하게 잘 치고 있어요. 자 오늘 저도 꼭 여기에서 살아남겠습니다. 화이팅! 넌 7시 45분 후반 두 번째 호흡을 가는데요 이제 해가 짱짱 짱 해 하게 뜨고 있어요 오 엄청 잘 쳤다 고윤희 완전 잘 쳤어요 거의 많이 나갔죠 진짜 잘 쳤어요 깜짝 놀랬어 빨개개개개 한 점원 240 4시 40분 후반